안녕하세요 시드니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미니 PC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크기도 작고 전력소문에도 낮은데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게임도 어느정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영상을 볼 때 정말 만족하고 쓰고 있는 미니 PC인데요. 이 제품은 비링크의 SEI14라는 모델인데요. 최근에 AMD 모델에서도 신제품이 나왔고 인터넷에서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제품이에요. 전면에는 10GB를 지원하는 USB 포트가 USB-C 타입과 USB-A 타입이 두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버튼도 앞쪽 부분에 고무를 덧대어서 누르기 편하게 디자인했고요. 내부에 챔버와 히트5가 들어가 있는 히트싱크 구조로 되어있는 쿨링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딥보브에는 인터페이스가 최근에 나와있는 미니 PC가 좀 구조가 다를 수도 있는데 10기가 비패스를 지원하는 포트와 그리고 일반 USB 2.0을 지원하는 포트 두개 그리고 DP와 HDMI 포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4를 지원하는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USB 4를 지원하는 포트가 있는게 장점이 있는게 기본적으로 이런 어댑터를 제공하는데요. 둥근 단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전원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 4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시켜서 미니 PC를 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전원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미니 PC를 들고 가서 USB-C로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충전기가 있다면 꽂으면 이걸로 전원을 연결시켜서 켤 수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결시켜서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PC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멀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미니 PC가 크게 작은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포토볼 모니터도 잘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야외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구요. 그리고 미니 PC의 인터페이스가 부족한 부분은 요즘은 썬더볼트 4 독도 상당히 잘 나오고 이전에 썬더볼트 3 독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 미니 PC는 조용합니다. 이전에 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조용해져서 조용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또는 넷플릭스 영상을 보거나 할 때 정말 좋더라구요. 아래쪽 부분에 고무마개를 빼고 볼트를 풀면 덧개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내부를 보니까 먼지 유입을 막는 쉴드가 하나 더 있더라구요. 이걸 빼보면 내부에 메모리와 SSD가 보이는데요. 메모리는 DDR5 타입에 16GB가 2개가 사용돼서 넉넉하게 들어가 있구요. M.2 SSD는 512GB가 장착되어 있는데 여유 슬롯이 한 개 더 있어서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 SSD는 방열판이 추가가 돼 있어서 열을 잘 확산할 수 있도록 돼있었구요. 이 미니 PC는 인텔 코어 울트라 5가 사용되는데요. 울트라 5 125H가 사용됐습니다. 4개의 P코어, 그리고 8개의 E코어, 2개의 LP코어 해서 총 14개의 코어가 동작하는데요. 그래서 스레드가 18개로 동작을 합니다. 작업관리자의 CPU 그래프를 보면 18개가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크 그래픽이 사용됐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N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 AI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코딩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할 때 대부분은 GPU를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인텔 AI 부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구요. CPU 성능을 보면 시네비치 R15를 돌려보면 2011점이 나오구요. R23을 돌려보면 12963점이 나오더라구요. 성능만 놓고 보면 인텔 데스크탑 10세대 정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미니 PC 치고는 성능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인텔 아크 그래픽이 장착된 미니 PC에서 3D 마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파이어 스타이크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가 7987점이 나오고 스티 노매드 라이트 스코어를 보면 2824점이 나옵니다. 그래픽 점수가 엄청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라이젠에 사용된 680N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고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나 또는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부분도 괜찮았구요. 무엇보다 소음이 낮다는 부분 외장 그래픽 카드가 사용돼서 별도의 외장 그래픽이 사용된 미니 PC보다는 소음이 좀 더 낮다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해봤는데요. 렌더링은 90에 가장 낮은 옵션으로 FHD로 옵션을 설정한 뒤에 게임을 해봤습니다. 게임할 때 프레임은 50이 좀 넘어가는 수준 정도 보여줬는데요. 근데 물론 옵션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래픽 품질이 높진 않아서 게임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 게임도 해봤는데요. 프레임은 10에서 20 정도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실제로는 게임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본 것 뿐인데요. 이외에 온라인 게임이나 좀 사양이 낮은 게임을 할 때는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웹서핑일 때인데요. 웹서핑 할 때도 페이지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잘 뜨고 체감 성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스크탑도 사용하고 미니 PC도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미니 PC라고 해서 많이 느리거나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유튜브 영상을 4K로 재생할 때도 느린 부분 없었고요. 클릭하면 느린 부분 없이 재생이 잘 됩니다. 특히나 미니 PC가 조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조용한 환경에서 감상하고 싶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블로그 글 작성할 때 포토샵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포토샵에서 이미지 편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로우 파일을 이미지를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디노이즈를 할 때는 성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이미지를 디노이즈 하기 위해서 보면은 설정을 높여서 확인해 보면은 이미지 한 장에 3분 정도가 걸립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 해보면 빠르면 7초 이 정도까지도 걸리는데요. 근데 이거 3분씩이나 걸리니까 이미지를 많이 디노이즈를 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캣컷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 작업도 해봤는데요.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입히고 효과를 주고 여러가지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특별히 많이 끊겨서 어떤 부분을 할 때 많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요즘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 배경을 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메뉴에서 배경을 지우는 메뉴를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해당 클립에서 배경을 지우게 됩니다. 이때 인텔 AI 부스트가 동작하면서 NPO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픽 카드도 활용하지만은 NPO가 동작하면서 좀 더 빠르게 배경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지운 결과물을 보면 상당히 깔끔한데요. 제가 수작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퀄리스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지워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옵션들 이용해서 특별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고요. 요즘 대세는 AI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질 정도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능이 더 강화되고 더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예요. 또 장점 중 하나가 이 미니PC는 전력 소모량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더 낮은 10W 정도의 전력 소모량을 보이는 미니PC도 있지만 그거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제 사용할 때는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능이 상당히 좋고 거의 데스크탑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줌에도 생각보다는 전력 소모량이 낮은 편이에요. 실제 사용할 때 팬소리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전에 나와있던 비링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괜찮긴 하지만 팬소리가 좀 많이 거슬려서 저도 리뷰하면서 팬소리가 좀 많이 거슬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변 환경이 많이 시끄러우면 잘 느끼지 못할 테고 주변이 많이 조용한 면은 많이 느끼게 될 텐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는 환경 상당히 조용한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은 미니PC 써보고 싶은 분들은 꼭 사보세요. 고맙습니다. INGCOME